고급스럽고 기티난다 이런 얘기에는 이쁘다 랑은 완전 다르네 언니 이거 노력으로 돼요? 돼요 노력형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 연예인보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원래 못해 기티 기티가 날 수밖에 없는 가정환경 요즘에 여자들이 기티나 보인다 아니면 좀 분위기 좋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미란다님도 좀 애당님들이 기티나 보인다는 얘기들을 댓글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티나 보인다? 이게 좀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입술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요즘 좀 무리를 했더니 하필이면 오늘 기티나는 여자를 웃는데 되게 기티나게 요즘은 무리하고 좀 피곤했더니 입술이 터졌어요 그래서 저 앵두 같은 입술이 약간 좀 후줄근한 입술처럼 했는데 잘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티나는 여자, 고급스러운 여자 이런 여자에 대한 질문을 했고 저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황송하고요 요즘 남자들도 나한테 많이 물어봐 좀 기티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좀 소개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고급스럽고 기티난다 이런 얘기에는 이쁘다랑은 완전 다른 느낌 이쁘다라는 거 이꼬르 기티난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른 뜻을 내포할 수도 있겠지만 기티난다, 고급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는 쉽게 말했을 때 조금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자란 거 같다 구김살 없는 거 같다 약간 요런 식의 의미로 좀 쓰이는 거 같아 귀티 즉 고급스럽고 부티가 좔좔좔 흐르는 듯한 느낌 부티랑은 또 달라 그런 느낌을 가진 여자들의 특징을 좀 얘기해줄게 귀티나는 게 왜 필요할까 어디에 가도 조금 대접을 받아 대접 받기가 유리하지 아무래도 귀티 나고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인다 하면서 좀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런 일들이 좀 극도로 적겠지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빈티 고장하는 귀티 나는 특징을 조금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언니 이거 노력으로 돼요? 돼요 노력형으로 충분히 가능해 원래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티 나고 귀티 나는 삶을 산 사람들은 안 해도 알아서 티가 나겠지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극히 드물잖아 나머지들은 다 노력형이야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모태 귀티 모태 배경 귀티가 날 수밖에 없는 가정환경 이부진 님 그분은 그냥 너무 귀티가 잘잘잘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풍성한 헤어에 항상 정갈하고 화려하지 않은데 너무 예쁘고 진짜 귀티랑 부티랑 잘잘잘 흐르지 여유 있고 미소 항상 머금고 있고 인상도 너무 좋고 첫 번째 너무 당연한데 쉽지 않은 거 피부 귀티 고급스러움이 흐르는 사람치고 피부가 나쁜 사람은 없어 그래서 피부가 어떠냐 주로 하얘 피부결이나 이런 것들 좀 피부 하얗고 좀 윤기가 흐르는 잘잘잘 흐르는 피부 피부를 좀 좋게 만들고 피부에 좀 집중을 해야 일단 사람이 봤을 때 좀 약간 부티다 좀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이거든 피부가 타고날 때 정말 좋았던 사람도 나이 들면서 내가 노화는 늦출 순 있지만 막을 순 없다 여러 가지 콜라겐 주사 맞고 콜라겐 먹고 여러 가지 피부 팩하고 메이크업으로 내 결점 가리고 이만한 제품들과 이만한 투자 비용과 이만한 피부과에 지출하는 비용 왜 되냐? 사람들이 완벽한 피부를 조금씩 만들려고 그래서 노력을 하는 친구와 노력을 안하는 사람과 굉장히 거리가 생기지 자 이렇게 피부가 중요한 만큼 귀티에서 빠질 수 없는 두 번째 머리 헤어 우리 매덕님들이 감사하게 나한테 부티다 뭐 얘기하는데 아마 내 피부랑 그 머릿결 머릿숱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머리는 머리결도 중요하고 머리숱도 중요해 사실 내가 가장 많이 이제 부러움을 산다라고 얘기하면 피부 못지않게 어 뭐 미란다 언니 진짜 머릿수는 너무 많아요 이렇게 미용실에서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머리가 풍성한 머리지 해요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결이 고와 우리가 머리는 말 그대로 돈을 안 쓰려면 안 쓸 수 있는 곳이거든 생각해봐 머릿결 수석해도 사는데 지장없어 근데 왜 머리에 클리닉을 하고 막 여러 가지 관리하고 자르고 이런 것들을 왜 하냐면 풍성한 헤어 그리고 윤기 있는 연예인들 광고 찍을 때 생각해 무슨 샴푸 광고할 때 딱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풍성함을 막 강조하잖아 이 헤어야말로 고급스럽고 부함의 약간 상징처럼 느껴지는 거 특히 여자 자 그러면 머리숱이 없고요 머리가 요즘 조금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거나 일시적으로 탈모 현상은 누구나 생길 수 있어 누구나 나도 그럴 수 있고 다 누구나 그리고 머리를 내가 한동안 팍 묶었었어 예전에 내가 주로 하는 스타일들은 거의 다 똥머리라고 하지 그럼 포니텔 하다보니까 머리가 빠지고 근데 이걸 다시 관리하니까 나 원래 잠깐 일시적인 현상은 있는데 그 관리라는 거를 늦지 말아야 돼 우리가 지금 내가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법도 있거든 내가 머리숱을 빠지는 그 개수를 날마다 체크할 필요가 있어 여자들 샤워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지 이 하수구 같은데 몇 개가 빠지는지 세보기도 해야 돼 원래 날마다 빠져야 될 개수랑 내가 얼만큼 빠지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스트레스가 많거나 요즘 다이어트라 해서 영양가가 많거나 그러면 굉장히 탈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하고 머릿결도 너무 중요하고 머리를 기르더라도 항상 자르면서 기르는 습관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 끝에 모바일 상환대들이 좀 처지지 그리고 최소한 집에서든 아니면 헤어샵에서든 간에 클리닉은 해주고 주기적으로 내가 너무 안 했었어 그냥 머리를 방치하고 막살 나가 요즘 막 관리를 하고 있거든 확실히 관리 한 만큼 좋아지도 없고 그래서 늘 하고 내가 만약에 모바일 이식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두피도 요즘 이렇게 두피문신 이런 것 등등도 잘 알아봐서 내 결점을 커버할 수 있으면 꼭 커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그 귀티나 보이는 연예인 예시로 한 번 읽어주실 수 있어요? 김태리님 와 너무 귀티나지 근데 김태리님의 귀티는 정말 피부랑 머리숱이 다 한 거 머리가 너무 헤어가 장난 아니더라고 빼곡한 풍성한 머리에다가 그 헤어 스타일링이 굉장히 이렇게 볼륨을 사라주는 볼륨이 딱 힘없이 죽잖아 약한 모바일이면 아무래도 귀티가 좀 덜해 그래서 우리가 아줌마들 이용실 막 가잖아 빡빡빡빡해서 이렇게 막 띄우잖아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죽은 것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풍성 미스쿠리아 옛날 80년대 봐봐 풍성 막 이렇게 하잖아 구의 상징처럼 막 귀티 나게 그렇게 하는 예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정은채님 왠지 모르게 나 이 사람들의 뒷병형 몰라 푸티나 보여 푸티나고 굉장히 귀티 나는 얼굴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스타일이야 얼굴이랑 머리 헤어도 풍부한데 스타일이 거짓거리잖아 귀티가 나면 스타일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보면은 대부분은 화려함 보다는 단순함 그리고 컬러풀 보다는 좀 무채색 단정 단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실 귀티가 약간 나이 들어 보일 수는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도 오늘 되게 중요한 행사나 연회장이거나 하면은 내가 어머 좀 섹시해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이런 걸 다 풀게 하고 조금 올드해 보일지 한정 옷을 딱 착장할 때 뭐부터 보냐 옷의 소재가 중요 내가 막 모피를 입고 화려하게 입으라는 게 아니야 자 명품을 막 감싸고 이러라는 게 아니야 근데 옷의 소재가 실크도 있을 수 있고 나일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니트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옷의 어떤 브랜드나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유행을 따르지 말고 단순한 이 재질이나 소재 질을 봐라 그치? 예를 들면 실크는 좀 우아함을 표현하기가 좋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맥락으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굉장히 스타일링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악세사리나 어떤 스카프 같은 걸 할 때도 포인트는 하나만 굉장히 단순 단악 옷에 매치하는 게 굉장히 뷰티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런 고급스럽게 자리에 가면은 두 가지 색상 이상을 활용하자 예를 들면 내 네일 같은 거 안 해 안 해 뷰티 날려면 안 해야 돼 그치? 그냥 약간 무채색이고 좀 묻히는 느낌 그리고 단정하고 반짝반짝 피부랑 풍성한 머리끼만 딱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스타일링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유로움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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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없어 항상 미소 머금고 그 고정적인 자세가 뭐냐면 아 다 하셨어요? 아 네 아 감사해요? 감사해요 굉장히 많이 해 고마워요 굉장히 많이 해 하지만 미안하다 죄송하다 굽신굽신은 거의 없다 그리고 항상 여유가 있어 말도 아 아 네네 제스처 간단히 아 경고망도 안 하고 아 아 그런 자세를 취하고 제스처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그런 모습을 주로 갖고 있지 그런 안에는 뭐가 있다? 여유가 있고 말도 빠르지 않고 행동도 여유가 있고 조급함 없고 항상 옅은 미소를 지고 띄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것도 여유로워지 그래서 그게 귀티나는 어떤 여유로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테일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헤어부터 내가 싹 훑어줄게 디테일을 절대 놓치면 안 돼 왜? 이 사람들은 화려하지도 않고 어떤 막 예쁨과 어떤 섹시함 뭐 이런 걸로 자기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다 아우라나 분위기로 표현되는 거거든 어디서 디테일이 나오냐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야 자 머리를 봤는데 색치가 있어 염색이 안 돼 있어 귀티가 안 나와 그치? 나 지금 자고 일어났는데 원래 이래요 이런 느낌 관리가 잘 돼야 되고 자 눈썹 어떻게 우리 눈썹 정리하는데 밑에 약간 듬성듬성 나오거나 털 정리가 안 된 느낌? 그런 거 없어 깔끔 명화 왜? 화려하게 색조를 표현하는 얼굴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단화하고 깔끔해야 돼 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막 주근깨나 점 이런 것도 잘 없어 쫙 내려와 이제 내려오면 입술도 립을 발랐는데 이빨에 묻거나 이런 거 없고 어 사실 목주름도 없어야 돼 목주름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피곤하지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에 뭐가 이렇게 마스카라 했는데 여기 묻어나고 이런 잔 흔적이 없어야 돼 깔끔 그리고 이렇게 손톱이 내려오잖아 손톱도 정리 안 된 친구들 많아 네일을 받았는데 내가 까졌거나 아니면 손톱이 너무 길거나 막 여기 뭐 때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 뭐 큐티클이 정리가 안 됐거나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해 보통은 그냥 단화하게 바르지 단화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돼 여기로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 나쁜 흔적은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대부분은 치아가 뭐 삐뚜빼뚤 하거나 아니면 덧니가 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교정을 하더라도 깔끔 근데 좀 깔끔하게 왜냐면은 흰색이라는 이미지가 더 깔끔해 보이잖아 그래서 그렇지 꼭 하얀 피부가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치아도 미백이 돼 있고 약간 이런 디테일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디테일에서 스타일링도 섹시보다는 우아함을 좀 추구한다 섹시함이라고 하면 보통 컬러풀 플러스 약간 노출 플러스 몸에 어떤 핏 되는 거 내가 아까 소재가 중요하다 했잖아 근데 우아함이나 고급스러운 뷰티를 표현할 때는 여유가 있고 품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딱 달라붙고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어 미란다 마켓 옷 같은 경우는 귀티 옷은 아니야 발랄하고 귀엽고 좀 섹시하고 이런 걸 추구하는 옷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하면 얼마든지 노력을 해서 나도 너 귀티나 얼굴 진짜 귀티난다 쟤는 귀티나는 스타일이야 이거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귀티 입고로 꼭 이쁘다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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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